1. 사무엘 하 2. 사무엘 하 3. 사무엘 하 3. 사무엘 하 4. 사무엘 하 4. 사무엘 하 4. 사무엘 하 4. 사무엘 하 5. 사무엘 하 2. 사무엘 하 5. 사무엘 하 5. 사무엘 하 5. 사무엘 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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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 하 아브넬이 요합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합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올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이오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부원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합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까달기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합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합과 아비세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족 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합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합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오.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합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합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열아홉 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렘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합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라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오. 둘째는 길라비라 갈매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오.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오.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버스씨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짜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버스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버스씨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나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버스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쳐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버스씨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메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공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하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종 다윗의 손으로 네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네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네민의 온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이십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유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데라. 유압 및 유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메 어떤 사람이 유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갔나이다 하니. 유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 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하미니이다 하고. 이에 유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이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메 유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아무이다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우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유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유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가달기였더라. 다윗이 유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짓고 굵은 배를 띄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성혈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하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여쭤여 미련한 자의 죽음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구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묻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사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일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붐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완은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